이곳에 전원을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원을 이용해 반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일종의 중간에 전원을tez고 이번엔 이곳에서 전원을 잃어버린다. 저는 지금 단원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외한 주설을 할 때 오늘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주제를 살펴볼까요? 이곳에 전원을 배추를 찾아봅니다. 이곳에 전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설을 위한 주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와 같이 3부에 뵙게라 4부에 뵙게라 안녕하세요 고마워진 공기와 기가 작아진 하늘 속에 옮준 모든 나의 거요 이젠 다음 줄만 알았다 별은 사라지고 작아져 버린 지금의 날 여기 가야 할 거긴 이 곳에 AsI 네 공기 이 곳에 사는 이 곳에 이 곳에 그 곳에 그러니 괜찮아 나의 기억 그 어딘가에 서 있는 두 눈 가득 별이 반짝이던 꿈을 꿇어라 나 몰래 흘러간 시간 속에 사라지는 줄 알았던 어둠과 독광이 빛어집던 내 모습 하루의 끝에서 힘들었던 시간 홀로 견뎌 하루 밤삼고서 잠시 잊어버린 아숨도 3곡 2곡 2곡 3곡 셀프카가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미니언 삼성까지 삼십초 남았습니다 뭐 해들지 미니언 삼성 래킬 멘탈 미니언 삼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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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가지도 하나 하는데 빠금팬 어떻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아 정신 나와버리겠네 진짜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아 그리고는 가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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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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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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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왕성 중이에요 아.. 너무 억가하지마아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늘어오지 이길 확률 30! 2% 어때 정확하지? 80 50 아.. 아.. 재킷 하.. 아.. 밥만 시험 흑어 어어어... 아 JURIV이라서.. 아, 아... 뭐라고? 아... 아 뭐라고? 아... 아, 재생이 굴지 코현이형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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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 물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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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물가 이제 아,타임 아 와우 와.. 이 갈래에에에에에에 키틀 끝 ㅋㅋ 어? 너 오늘 어떻게 잡아? 가직스야. 어? 미안.. 나 죽어버렸다.. 이거 아디? 아딘.. 와.. 그냥 사거리에 따로 외우잖아.. 와 바이프의 개구..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아.. 내가 안 된다.. 잘할 수 있다.. 파이프의 개구.. 아딘.. 아.. 사거리가 dic힌다.. 아.. 하하하하 아... 빠른 친다 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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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마지막 코리아 야맨 야맨 Simpson China 아 뭐해? 아 요크 산티 이 새끼 뭐해? 왜 이렇게 어설퍼? 근데 요크 산티가 더 잡았겠다 자기야 오오오오오핰 스마가 없는데 얘들아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싹이 아니야 아니 니크 스턴이 말이 안돼 근데 스턴시간이 니크 소레이필드 헤리메이스 가기 때문에 메모해서 이 헤리메이스 여기 니크 개샥이야 이 미드니크 해야 돼 이 미드니크 저리 마이팍에 있는 그 이 미드니크의 뭐 이거 그 왠지 외모 스텔 스텔 진짜 나 이거 앞에 시작하면 바로 궁극기지 거 아니야? 뭐야 니꺼 야 내가 오로 끌어볼게 미친 미친 어그로 야 살려줘! 아아! 아니 니꺼 이거 뭐야 니꺼 쪽으로 오질 않잖아 야 궁극기 언제 날아오지는데 너가 반응 못하는 걸 진짜 언제 날아오지 ㅈ디네 내가 장바닥 했지 신약이 없냐? 잘하는 거 아니야? ㅋㅋㅋㅋ 왜 니꺼 쪽으로 가기엔 나 짧았어 2와드도 간신히 막았는데 여기까지 와드를 버리고 앉았어 ㅋㅋㅋㅋ 여기 나랑 뛸래? 그냥 치틸트하고 가면 되잖아 오! 저 사람은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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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어떻게 된다고? 게리 중 어 좋은데 니코가 아삭이야 야야 사이코 온다 야야 사이코다 우리 니코를 해야해 니코를 제리공은 뭔가 아니야 뭐야 아야 왜 넘겼어 아 아유 아유 아이 진짜 아이 내가 잡을 수 있는데 흐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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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디즈가 아파요 미안 미안 미야 으음 아핰 아하하하 아아 안만대 뭐야 나 퀴 어디 맞췄어? 형아 충분하니? 미안 미안해 유미를 타는 심들아 어렵구만 이기냐? 이기냐? 으어어어어 아 깨비 텔 없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야 이기 vara 으악 으악 으하 으으 으흐 으 으 으 으 아.. 네.. 아.. 사기야.. 아.. 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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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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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믿으러 가 카즉세라 본대기 쓰면 답도 없는데 동ence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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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문제 2차 문제 3차 문제 1차岔 1차 킬가 없네. 네. 토마스 베어님 별풍선 320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32%?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참. 32%라고 320개야. 아니. 아 감사합니다. 잘 못해요. 만약에 99%였으면 990개였어요. 이거. 내가 70%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거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맞아. 그. 빨리. 그. 뭐야. 이번 주 토요일. 오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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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엔. 어. 엔. 엔. 엔 우리의 이미 같은 맘인걸 이미 처벌했어 내 뭐가 좋은지 난 그게 궁금해 언제부터 내가 네 맘에 살았니? 나도 궁금해 네 맘이 궁금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 예쁜 여자들은 참 많고 많은데 넌 정말 나밖에 안 보이는 건지 멋진 남자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은 해볼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 화이팅 하세요 너 운이야 인생은 운이 아니야 내가 더 겪었지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될까 좀 더 기다려볼까 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사실 난 이런 맘이 처음인다 더 기다려줄게 난 여기 있어 줄게 우리는 이미 같은 맘인걸 누가 좋아해 더 내가 더 그런 건 아주 놓지 않은 걸 나 손 내밀면 그 손 난 널 자신 있다면 영원히 그 손을 놓지 않을게 너를 너무 너무 좋아해 사실은 이미 너를 사랑해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왜 난 떨리는 건지 관견팔면차님 별풍선 41개 감사합니다 정글 4일 가능한가요? 키키 4일이요 한번 해드릴게요 이 싸이 정상적인 저 그림이야 싸이 3판 해드릴게요 이미 보고 싶으시다면 3판 해드릴게요 6판 해oping 3판 해볼게요 5판 해드릴게요 3판 해드릴게요 전부 딱 해볼게요 네 사람들 하나도 떠나니까 앗자 이십게 뺀다스 위 노래 부르는 피기면 심벅이 쓰인 생년 need 없는 기분 믿음 없던 기도 оч음 와 발걸음 너무 발걸음 진짜 A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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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너와 다 빌어 러프스 캔들 떠나가는 팬들 요즘 유행 먼저 잃어버린 트렌드 아들과 같이 숨어버린 엄마 그 우리 김 간절한 기도버린 평 몰래 하지 마라 내 노래 몰래 울지 마라 두 볼에 꼬마 점쟁에 네가 딱 맞췄어 이게 바로 불일 중에 불효자 두 수위 나의 수 밤거리나 내려가는 흰가에 제지미? 흫 이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인적 없는 홀로 보여줄 외상성 바람네 우리처럼 그대 희릉 맞춰 지운 나 사랑한단 말에 네네네네네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해구 서파를 일을 넣었잖아 지이스 너의 눈에 주울 보면 다시 살고 싶고 가방 두면 웃어 주는 너와 같이 살고 싶고 하늘을 뻗으면 널 이제 하얀 맘에 눈을 그대서 죽는 사람 넌 나쁩니다 넌 사랑해 넌 사랑해 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른 거 할 줄 몰라. 다른 거 할 줄 몰라. 뭐해 드냐? 힘드도 없는데. 비에고. 비에고면 그래도 불만 있는 거 아니야? 비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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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낼 속에 속삭일레. 이웃. 너 전판 니코니? 이 전판 니코 좋던데. 저 하늘 속에 야 14분 남았어 마지막 마지막 팬미팅 신청 기회입니다 14분 남았어 나 인생 개 망했는데 어떡해 이 정도면 나 빼대 어 전판이랑 똑같이 뒤지네 이 새끼 바위 바느코 왜 전판이랑 똑같이 뒤지는 거야 맵을 안 봐 바위가 돌거북이거든 불광 싸울게 이거 안 오면 뭐라 했다 그래 아픈 거 없네 아군이 다녔습니다 저도 저취였습니다 아 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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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뭐야 이 새X 가이플 없어 미드에 썼어 바텀 왜 캡 해놨어 아 이 새X 누구야 바이 위에서 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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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뒤져야 돼 근데 우리 니코는 갈 때마다 뒤져주는 걸까? 역시, 미싱게 해줘, 정말 낫겠습 아들이 다녔습니다 ㄷㄷ 아 뭔지 좋은데? 토테 뮤지컬한테 질 수 없지 ghosts 그리고 이유를 잊지 않는게 이 장면을 썼고 이 장면은 이 장면을 긴장한다고 그 장면은 근데 이 장면이 이 장면이 그 장면을 그 장면은 아아 라칸 형 뭐야 라칸 수호자 때문에 살았어 3 으 으 으 으 으 흥 으 으 으 으 아 아깝다 아 제발 동해 번쩍 싸이 번쩍 야 라칸형 오른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야 라칸형 아깝다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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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나한테 두 개나 주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몇 채만에 개망했는데? 미드까지 죽어버렸어. 난 다음에 드는데. 나 태어난 곳이 있을까? 나는 지구인과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라. 뭐야? 나 태어난 곳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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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섭취량 4.6.5 4개 먹으라는데? 와 도타기! 8.9.5 사정이 뭐예요? 4개요? 힐 섭취량 4개로 하면 되지 왜 4종이야? 1,2회 아침 저녁으로 오라는 거네요 1,2회 마라탕이나 오가야겠다 2,2회 1,2회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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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회 숱니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먹을래? 1,2회 일리마스 마라탕 시켜줘 나 데미닌 1밖에 없어 이거 왜 다 닫았지? 보내줄게 기다려 나 데미닌 2밖에 없지? 근데 왜 다 닫았지? 왜 다 준비했지? 알았다? 흠흠흠흠흠 생이 송이 봐서 생서니 봐서 시연다 내 워께 이واас 시연다 생이 보셔는 넋냄까 같은 경우는 강매치잖아 빌라 비엔나 스모크 메리마스 아유 보내는데 그 리뷰 이벤트 소고기 추가해줘야 돼 아이 그 아 해줘 아이 그 알리마스 아이 그냥 그거 그냥 별 별 다섯 개만 누르면 돼 알리마스 아 존나 빌게 알리마스 아이 별 다섯 개만 눌러줘 알리마스 지금 고기가 7천 원짜리가 공짜라니까 알리마스 아이 구원은 밀리마스 이상한 사람인거고 그건 뭐라고 했고 그러면 그 하고 리뷰 쓰지마 아이 거 왜 아이 난 아이 키고 있는데 아이 난 쓰는 건데 밀리마스가 안 쓴다고 하면 안 써야지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이 나는 써 아니 나는 리뷰 반더걸음 쓰는데 그니까 그 리뷰 써달라고 아이 그 고기가 1 플러스 1이라 그 야무지다니까 어? 그니까 별 다섯 개만 주라 이거지 매장은 전문성이라니 나는 리뷰 이벤트 하고 나는 꼬박꼬박 줘 오케이 탈런 영구 버려 카즉스 형으로 갑니다. 카즉스 형으로 갑니다. 뭐야 클리어. 클리어 선생님. 나갔어? 클리어 FA라는데. 어. 형이 알고 있었지. 근데, 나한테는 한 번 더. 근육먹고 틀어. 틀어도. 네. 진주도. 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하냐?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우! 매니랑 생선까지 30초 나눴습니다.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고기 1초 안 먹잖아. 개소리야. 마라탕에 있는 고기 다 먹는데. 싫어. 나 2가. 아니 달라고! 아니 밀리마스가 밀리마스 돈으로 7800원짜리 고기 하나 더 해줘. 아니 그걸 리뷰 하나 별 5개만 주면 되는 거. 그거 왜 안 하냐고. 알았어요. 그래. 미니언들이 생선되었습니다. 나아. 내이사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100g 주고 한대. 아니야 1 플러스 1이야. 1 플러스 1 가로 치고 100g이잖아. 100g까지만 준다는 거잖아. 하리얼? 그 200g이면 200g 더 주는 거 아니야. 100g이면 100g 더 주고? 리뷰 하나 해준다고 7800원짜리 하는 거잖아. 안 돼. 인정. 그럼 그 3800원짜리 밀리마스 돈으로 해줘. 네. 리뷰 안 할 거지 그러고. 리뷰 안 할 거지. 아니 단 한다니까. 알ämän할 게ira. 회원님 꺾인. 지금 사용 seesady. 조금만 INS. . 한 번째 Farah. 대구1 verse. 안 해는 일상. 다이브 나이브 두가짜 1자에 와드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이브 다이브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아아악 아아 아깃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에반데 아니 믿음 왜 뒤졌어 스웨인으로 사일러스한테 3레벨 쏠 붙였다 당할 만해 뭘 당할 만해 라인이 지금 이런데 타워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뒤져 스웨인이 당할 만한데 오히려 멸고 있어서 어떤지 몰라 어? 스웨인 티 어디야 아 씹 마딱이잖아 이러니까 티 마딱이한테 몰아지 마딱이 사람 새끼가 아니야 마딱이한테 몰아지마 밀리마스 친구잖아 인사해 밀리마스 티가 어딘데? 어 맞는데 롤에선 티가 똑같은 친구잖아 개소리야 너 세레놨 아 이 소리야 똑같은 마딱이잖아 탑레드 마스터 이러고 있네 그냥 갓 찍은 마스터들이 A5 다 따기들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밀리마스야 나 왜 날먹 하는 건가? 뭘 날먹이야 나도 저렇게 라인 갈 때마다 킬 나오면 파티 쟤야 돼 그치? 나도 카익스 하려고 했어 하하하 카익스가 진짜 킬을 안 먹은 적이 없어 사이 아니야? 킬 안 먹으면 부지기는 하는데 이 새키 지가 쇼킬 쳤다 이거 나한테 이거 본빙 찍는데 이 씨넘야 이 씨넘야 어 형 진짜 쟤가 이렇게 하고 나한테 도움빙을 계속 찍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될까 마스터의 심리는 뭐지 아니 마스터 새끼가 나한테 도움빙을 계속 찍잖아 아니 정글핑 계속 찍.. 아니 정글이 탑에 계속 보이는 이 새끼 왜 게임할때는 화가 많아야돼 미드가 개씹쓰레기라 게임을 할 수가 없어 핑을 존나 찍었어야 되는데 이기고싶어서 좀 잡는다 나 패 어 야 쓰인 W 유효했어 그래도 너가 쓰였어 이야 너 그냥 우물에서 W가 쓰고 있으면 안되냐 아 이거 너가 이겨? 밀리면 생배 아이디파면 마땅하게 가는거 아니야? 챌린지 어떻게 찍었어? 아니 그 어떻게 찍었어 근데 지금은 근데 챌린지가 아무리 대충 해도 마스터는 안가잖아 그러니까 그 950점 갔잖아 950점 간 사람이면 아무리 대충 해도 마스터는 안가잖아 아니 마스터를 그 다 딱이나 갔어 그러니까 다이얼 강등 되질 않잖아 챌린지 진짜 어비 산거 아니야? 아니 게임 코치 아카데미 담자들한테 해달라 그런거 아니야? 아니 그게 가능성도 높아? 아니 윌리엄스가 찍을 수가 없는데 다투게 챌린저가 다 따기로 강중당하고 아니 멍킹 경기 아니 밀블리 소품 선미 아 진짜 퓨 아 풀 쓰기 존나 싫은데 야야야 풀러 풀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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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거 나이스 유채하키여 유채하키여 키고 2 2 2 2 쓰러가 아 궤도가 아쉬운데 아 아쉬운데 이거 못잡아줘 쓰임 왜해 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압박해 압박해 가잖아 타워피션 먹고 있는게 말이 돼 이게 아쉬워피션 아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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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아냐 나 진짜 디즈맥이 죽었어. 스윙? 스윙 이 새끼는? 쟤가 어떻게 죽었어. 다들 사연이 있어서 죽을게. 사연이 있지. 죽긴 하지 누나. 누나 진짜 우울하게 죽었어. 그럼 이 스윙이는 사연이 있어. 그 눈에 숨었어. 맘에 안 들어. 마땅히 생뼈 어떻게 할 거야. 마땅히 생뼈라고 하시면 생뼈. 마땅히 생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마땅히 생뼈. 밀리마스 친구 씨. 밀리마스 친구. 생뼈는 다 문제야. 마땅히 생뼈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삶이. 안 돼. 시계자나. 진짜. 아 탑은 알겠는데. 얜 미드잖아. 아니 변이를 어디다 쳐받고 왔어 룰루야 아니 변이를 하여튼 다 뚫린다 어떻게 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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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ㄷㄷ 2드 이기는 탑은 그럼 다 못하는 탑이라네 아 여기 가야되는데 자발? 자발 가지말까? 방 끝 갈까? 자발 갈래? 자발 갈래? 자발 갈래? 일 없어? 지금 내피 10발의 정신이 있는데 하이에나가 아니라 갈래? 밀리마스가 쟁독하지 말라고 아 괜찮은데 아 세즈가 어필을 끊었어 말할 티가 없잖아 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 아 안 동글래 이긴 폭력이 샀다는데 아 아 아 잠시 사이 쟈 아 뭐야 아 스물 피 좋아하는거 봐 서늘 전선셈 아니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나 진나 잘해 어떡해 그냥 박살내고 다니는 거야 업보야 업보가 너무 잘했어 아 딜봐 고립도 아닌데 이거 말이 안 돼 놀랍지도 않아 형 이거 괴삭의 잼이야 이거 봐 흐흐흐흐 진짜 개하기 싫겠다 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HU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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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히힛 어? 밀리마스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서 먹을 수 있는데 마르탕 하나랑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쓸데없이 이럴 때만 친절한 거 아니겠지? 올라가면 안 돼 밀리마스 아니 그 마르탕 하나밖에 없어 그거 반찬이 없어 그거 아 진짜 올려놔 아니 올려놓냐고 그거 반찬 하나도 없어 마르탕통 하나밖에 없어 밀리마스 아 뭔 말을 하는지 아니겠지? 아 봐봐 세진이 형 하하하하 내장이 역겨? 내장이 역겨워? 삼겹살한테 뭐라는 거야 아 아 씨 멘탈 공격 하지마 세끼 안노내가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가셨어요? 아 근데 마르탕 맛있지 인정? 아니 그 허거랑 비슷해 아니 그 허거랑 비슷해 얘들아 치지 말고 싸워 이 새끼들아 아 씨 아 왜? 그러니까 상대 바이퍼야 이거? 정글? 그래 아니 이거 애초에 스마쌍 스마쌍 예초에 스마쌍 안 할 수 있는데 짐스가 버스티 해버렸다니까 아 아 불나방이었다 이 스마쌍 이 스마쌍 만든 팀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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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징크스가 버스트 박아버렸다니까 그 징크 세즈 여기서 때려야 되는데 아 근데 아펠이 아펠이 여기 나오는데 스레씨가 여깄냐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죽였는데 아트랑 스레씨가 여기로 나와 미친 거 아니야 그니까 이 스마쌍 이 스마쌍 다가가 이 스마쌍 이 스마쌍 이 스마쌍 이 스마쌍 그치 이 스마쌍 그치 쩔쩔쩔쩔쩔쩔 왜 이렇게 아파지? 한 마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템이 이런데.. 앞에 방어력 좀.. 아 보호막 있었구나. 이제 틸이 좀 덜 걷게 됐네. 아 제발 하지마! 하지마 이 새끼들아 하지마! 세인아 꿈 켜! 어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왜? 아니 싸일이 17렙이야. 아니 내가, 내가 13킬 먹고 13렙인데. 아니 내가 13킬 먹고 13렙인데. 아 미드는 어떻게 4렙 차이 나는 거야? 로라메서 4렙 차이가 날 수가 있어 미드가? 5렙 차이가 날 수가 없지кой 뭐라 그래! 정렙! 마 σε! 우윽! 예, 아 에반데 아 풀 두개나 차감하네 나한테 탭 뭐 가야되냐 싸이를 잡을 수가 없어 문탱 가야돼 가야되면 움직이 안나와 독사? 징수? 그냥 왼쪽에 남행락 갈까? 아니야 내가 먼저 지켜야 돼 가인 가야겠다 아 쎈인 이스키 또 또 또 시작이야 또 시작 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승급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나한테 3패짜리 줬다니까 아니 3패짜리 승급전 주면 어떻게 이기냐고 이미 끝났는데 승급전 회사 뒤졌어 아 이새기들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인정이야 아까 너가 스틸 안당했으면 여기까지 게임에 왔을까 아니 징크스가 쳤다니까 빡대가리처럼 어? 근데 너가 스틸 안당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징크스가 쳤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너도 스틸 안당해야지 스틸을 반반인데 어떻게 안당해 카즉스 때 세준데 어떻게 너무 많이 하고 카즉스 세준 인정 아니 이거 단타만 1200에 나오고 이거 반반이라고 얘기하던데 반반 맞잖아 너는 1개야 단세 사이도 안팬드가 몇시 사이도 안팬드가 반반이야 안내 2점 카즉스가 덜이야긴 하다 한 7대3 되지 강타 연습 강타 연습 가리 봤던거 같은데 옛날에 카즉스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어떻게 해 카즈스 카즉스 소리야 내가 지금 개열샘이하고 있네 카즈스 세레는 팀이 날 밀어놓았다니까 아.. 아 에반데? 아 굴가 이새끼 씹 어떻게 해봐! 너가 뒤져놓고 왜 룰루핑했지? 룰루핑을 내려놨어 끝내 끝내 어 이 씨끼들 이겨주는게 맞을까? 어? 그니까 진액이 맞는데 이거 안 끝났어? 1코인 더 남았어 아 인생 갱! 인생이 힘들어 1코인 더 남았다는게 박쳐 아 대포! 이 대포 쓸데기 빨리 깨 오빠 헤라 맛있다 뭐 해야 되냐 템 원래 이런거 심사탈구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 내가 져야 돼 이 게임 겁나 억울 안 됐어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리가 줘 나 미친놈이다 마지막은 내가 만들었어 왜 오 아 물 왜 흘려 미안 아 미안 방송이나 하고 있어 팝정 윌리만스랑 누르고 있어 다시 그댈 보내줄게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해줄게 그대 남아 있다면 무엇이든 다 얘기를 해 주길 바래 날 기다리고 있을게 야 야 그대 안에 눈물이 마르는 그날이 오면 웃으면 다시 그댈 보내줄게요 다시 그댈 보내줄게요 사랑하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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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돌아갈까 바보 같을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 하던 때가 허구지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뭐지 얘 뭔 생각으로 나한테 맡기고 튀었어 아 이거 왔다 너 노래 좋던데 가사가 저거 얘가 이게 어떻게 있어 이게 왜 이렇게 4레벨이야 얘 왜 이렇게 4레벨이야 가사가 저 가사가 저 어이 나 어떡해 얘 진짜 켜놓고 튀었어 아 근데 꺼놓으면 이 사람들을 어떡해 또 남을 쳐다봐 그리고 나를 봐 뭐가 나무다 어? 꺼놓으면 이 사람들을 어떡해 난민 되는 거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허리 안 좋으면 머리 아파 됐는데 그럼 결국 계속 그 머리 아프게 돼 씨 나의 길을 따라 my life 한 번 내려놔 너만 보고 달려가 난 아직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 I don't know 저기 결승선에 내 모습이었던 모습일지 몰라 I want to know 하지만 일단 내 앞의 길을 달려 I want to know 밥 먹으러 가는 건 알겠는데 원래 밥 먹으러 가면 혼자 밥 먹기 싫어 같이 가도 하면서 밥 먹으라고 밥 먹을 때 있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방송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이 정도였어 뭐 뭘 아이돌에 들어 네 J.I. 마리마카나 만드는 인생 마지막에 숨을 뜬 채로 몸을 던져버리잖아 새콤한 행위로 위에 눈물 닿아도 빛으로 돌아오지 않아 누가 물에 있는 흰색 꿀 버려 이거 갖고 왔는데 흠 아 나 티셔츠 산 거 입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예쁘다고 해서 아 이거 써 있는 건 뭐야? 브랜드 이름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실수가 없어서 애니의 이름이 이지라레스 너무 창피해졌어 에어컨 틀어도 되는 사람? 태형이 괜찮니? 내가 왜 리액션을 했잖아 나한테 들어오는 턴이 아니잖아 구형제 아니 나 심지어 내가 대신해서 보고한 건 사무국이 박제하잖아 나 나 나 더 글로리 당해버렸어 영재가 영재한테 말해 거기 요즘 이동주가 사는데 진지한 면 Oprah 인스트루멘탈 트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가사 있는 걸로 틀면은 큰일 날 것 같아 내 방송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 방송이 아니잖아 대리방송도 적당히 해야지 나랑 레이더가 있어 약간.. 사람이 눈치가 있었던데 화창피절에 느껴졌어 눈치가 없었네 나 모자도 벗겨지 피카츄은 이번에 사온 게 아니라 중3 때 샀어 중3 때 공항에서 샀어 침낭춘인가? 그거 원래 사려 했는데 2만원이면 비싸네 하고 안 샀는데 공항에서 2만원짜리 피카츄로 사버렸어 중3 때 2만원이 비쌌는데 요즘 2만원이면 싸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사람이 바꿔버렸어 인형이 관리할 게 있어 나 인형이 사실 달아버리거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나 인형이 더러워진 적도 달아버린 적도 없어서 상쇄가 관리를 잘한다니 인형 선택하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상쇄가 관리하니까 엄마가 피규어에 먼지 쌓여있다고 청소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 악물고 안 하다가 합석생활 하러 갔다 오니까 엄마가 먼지를 채워놨더라고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 피규어 먼지를 채웠을 것 같아 엉망은 님에게 봉지 나의 방향을 지켜만 생각하지 않았네 rodzica의 방향을 지켜볼게 인형 세탁 따뜻한 물에 준성세대와 과천산 소다를 넣어 이제는 나의 눈머리 우리의 봄을 생각하세요 빈추려적으로 정신철격으로 격정적으로 기획주의적으로 자칩 부심으로 화색적으로 근데 이 손빨래 해버렸다가 망가지면 어떡해 고용재 근데 마라탕 먹고 이어폰 쓰고 완전 인싸하네 피카츄도 지금 이대로 말목할거야 드디어 안해 서eneca 빈추려적으로 정신철격으로 아 위략시카 올려둡잖아 기본나 versetss 사라지 왜 40명 죽여버렸어 밀리 마스가 40명 죽여버렸잖아 100명 죽일 수 이상한데 내가 40명만 죽였어 잘했지 1번 노래 틀어놨어 달의 하루 마침 울린 별풍선 100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10분껏 타는 거 아닌가? 근데 마르탕이 아니라 10분껏 타고 왔어. 방송 중인데 빨리 와야지. 내 지점 마르탕이 별로 많아 없다. 그래서 360인가? 아, 역삼정. 역삼정이고 마르탕인 줄 알았어. 원피카츄. 어렵다. 거의ari 방 Silent. 그냥 다 시작해야지. ficirden. 엄청 결에 이틀어줬어 여기다가. 마일, 마일가 없네. 숙주, 숙주가 맛있는지 없었어. 숙주 맛있는 거 있는데? 막 없다고. 숙주 맛있어. 숙주가 맛있는데 마라산 걸 왜 안 먹어. 아, 숙주 없네. 마라산 거 없었어? 숙주 자격력 잘 Inspectingo서 막 없었어. 막 없었다고? 다 말할게. 강남 하이라디오 사장님이랑 담아라기 하이디라고요 구원아 구원아 어쨌든 그분들은 밀리마스를 위해 밥을 열심히 해줄텐데 맛디지게 없어 보인다 이거 아니 여행자가 맛디지게 없어 보인다 아 근데 이 큰 거를 두 개를 두 개를 삼키라고 이거 두 개를 삼키면 올 수 있어요? 1회 2점을 물가하게 선수하십시오 1회 2점을 물었다고 사진을 일어나면 3편의 김상현을 назнач한 중 3세부터 추천 안했다고 서울무 아니야? 아 근데 물짱하게 생겼는데 물짱하게 생겼는데 그럼 이불도 중산부터 세탁 안 해볼래? 이불은 오도가 돼서 이렇게 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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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밥 먹었더니 게임하기 싫어졌어 아.. 나 891점인데 언제 올리는데 이렇게? 어.. 한 판만 이후 꺼야겠다 딱 슬림점 안 찍고 봉투하러 가야 돼 어.. 한 판만 해도.. 한 판만 해도 될까? 여기지 잘 보셨어 아.. 아.. 벨벳이 접어주세요 벨벳이 그게 똥 캐릭비이라 좋아 내가 여수판인가 해보고 알아봤어 디지몬들은 어디있지? 그냥 그냥 들려면 안돼 어? 안 건드려요, 내 나무. 노래 들어봐, 이게 버터플라이인지 몰라. 아, 버터플라이? 알아. 버터플라이 알지. 버터, 아니 나 디지몬 안 봤는데 버터플라이 놀래나라. 2ậy.\ 어디야 할까? 불편이 대선이 메인. 잘하고 있다. 1때나? 1때나? 2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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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시네. 나무시네. 그럼 이 오프닝 촬영이네. 오프닝 촬영. 우리 촬영 왜 또 해? 회사에서 촬영 왜 또 해? 오프닝 촬영하고 회사 촬영도 한다고 했잖아. 아 포토카드? 뭐 말해도 상관없지. 포토카드 하면 뭐 사람들이 찾아오네. 포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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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랑에서 유틀버 잘하는 애 없어. 노트리 샥이라 노트리 다 이겨. 운이 좀 넣어. 아 노래 개 쓰레기 같은 거. 포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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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포토카드면. 포토카드. 포토카드. 아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또 다른 데 하러 가? 어? 아니 또 하러 가? 아니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저번에 그 푸른 필터랑 할 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트 봐봐. 아트 봐봐. 아트 봐봐. 아냐아냐. 어디야. 아트 봐봐. 강동 촬영. 아. 아트 봐봐. 광동 촬영.. 뭐지? 에 안 할게. 아 동양하치 사미라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서포터가 사미라 쳐박았잖아 서포터한테 왜 그래 서포터도 다른 라인 잘할 수 있어 서포터가 다른 라인 어떻게 잘해 나 인베가 이거 탑도 없어 서포터랑 라인 잘하면 어 어 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날랐습니다 뭐야? 렌즈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뭐야? 렌즈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아 잠깐만 잠깐만! 렌즈 원래 몇 초야? 왠지 내가 렌즈 거리하면서 가는데 렌즈 쿨이 렌즈가 안 뜯더라. 그래서 내가 시간 계획이 없나 했는데 렌즈가 쫄아들었구나.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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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쌀더라. 원래 지워져야 될 게 안 지워지더라고 내가 갔는데. 아니 그 보긴 했는데 그로련이 하고 넘어갔는데. 왠지. 그로련이 하고 넘어갔다는 게 뭔 소리야. 안 읽은 거잖아. 아니 그니까 보긴 했어. 보긴 했는데 그 의식을 안 하고 게임에. 그 보긴 했는데 그 의식이 없었어. 아니 그니까 봤는데. 그 뭐라? 아 뭐라 해야 돼. 있는데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아 그래 본 건 맞겠지. 근데 안 읽는 거 같아. 아니 봤어. 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그러고 와드가 두 개까지 충전 중인데 아이가 봤어. 봤는데. 아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뭐라 그러지. 봤는데. 금방 틀라인트. 봤는데 기억을 못했어. 아 이 새끼 왜 가가지고 평타거리 주면서 쳐맞아.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뭐 코금 유치아 쓴 것도 아니고 걸어가서 쳐맞아 사미라로. 소프터랑 밀리오 소나 이런 감에 더 답도 없어. 소프터랑 밀리오 소나 이런 감에 더 답도 없어. 내가 그럼 소나 했으면 얘는 뭐 했는데. 이즈리얼? 소프터랑 루시아는 어떻게 해. 소프터랑 루시아는 어떻게 해. 소프터랑 루시아는 할 수 있지. 나도 무시하네. 할 줄은 알겠지. 손가락에 1,2,3,4,5 5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롤인데. 그니까 잘 되는 건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잖아. 루시아는 루시아는. 쩔. 아니야 난 사실 루시아. 나 이길 각이 없는데. 뭐.. 뭐.. 뭐야 내가. 얘랑 뭐 어떤 각에서 이겨야 돼. 이거 베리하면. 이 각이 있나. 지금? 저 2,3,3,3,3,3,3,3,4. 우선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제발. 얘넨. 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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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거 다음은. 이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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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의 괴물을 같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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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제는. 아, 그리고 그럼 더 이렇게, 또한, 또한, 또한 어? 넌. Q. 뭐해요? 들어올 거면 들어오는가 그냥 평평 그만 하라고 평평 그만 어 답도 없네? 이 사미라가 라인좀.. 으흠 왜 영스테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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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잡았어야 되는데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여기. 수리아 이걸 어떻게 받아? 뭐지? Q도 없는데? 그냥 버릴게 죽겠어요. 이상하네요. 전량으로 걸려야 될 것 같은데 허튼 이거 답자가 없는데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글가 땅굴에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여기서 A까지도 못 가는 지가. 알고 나니까 최강이 지리네. 난 인지. 노인. 1.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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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사미라 지금 템 모가지. 다 스릴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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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풍 좋은데? 돌풍 킨드나 가볼까? 그러니까 돌풍 킨드 괜찮은데? 크라켄도 크라켓 빌려 보이지 않네 클라켓 빌려 보이지 않나? 클라켓 빌려 보이지 않나? 정글은 떠 안되겠다 힐암박을 네 지킨드 벌렛 지킨드 벌렛 지킨드 벌렛 지킨드 벌렛 아아! 아아! 뭐야? 무작위인데 이건 뭐야? 개사기 아니야 이거? 왜 무작위인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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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